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데나잇 펑켄 vs 이블 위티 지난번에는 레몬데몬 악마의 힘에 지배당해버린 무시무시월 모두를 한번 즐겨봤는데 오늘은 위티마저 악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... 요 모드가 또 고컬인게 아예 노래가 싹 다 바뀌어 오리지널 노래들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재밌을거 같거든요 바로 가봅시다 오 벌써 한 20%? 하하 감염되어버렸는데요 이미 자 이블남친 등장 뭐야 너 어 너구나 여기서 뭐하니 너가 왜 갑자기 악마가 된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미 악마가 되어가고 있어 오케이 니가 원하는걸 해주지 자 진짜 이블 남친이거든요 노래 싹 다 바뀌었어 원래 지난번에 재미있게 랩배틀하고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온 남친 하지만 그거는 이미 이블남친이 되고 난 이유였습니다 지금 위티도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위티는 이 랩배틀을 꼭 이겨야 이 악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림도 없습니다 저번에 무시무시월 꿀꺽 해버렸거든요 제가 자 이번 목표는 위티다 그냥 이렇게 노래까지 싹 다 오리지널로 나오는거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여친 어디갔어 여친 이미 악마가 되어버렸나요? 위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한 20%만 정도 지배된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반절 정도 먹혀버렸네요 악마한테 이 악마의 힘 때문에 난 모든걸 잃고 말았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널 반드시 멈추겠어 3,2,1,4 자 압박이 들어옵니다 오 손도 이제 악마의 힘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오 약간 우스스한데 노래들이 역시 악마 남친 키도 눈물도 없습니다 봐주는 거 일도 없어요 자 압박 세게 들어갑니다 악마 남친과 랩패트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불 위티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괜찮아 내가 곧 보내줄게 좋은 곳으로 말이야 와 근데 입쪽도 이제 거의 다 얘 집에 당겨버렸고 지금 지배로 50%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세 번째 곡에서 각성한 위티 보여줄 것 같은데 오 이불 위티 기대됩니다 근데 이불 위티가 난이도가 훨씬 더 지친 것 같다 어때? 난이도가? 세 번째 곡에서 폭발해주려나? 와 와 오호 카제야 에이 과연? 오오오오오 내 몸 이상해진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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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넌 참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저주하고 너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널 없애주마 와 이불 남친 VS 이불 위티 겁나 멋있어 그렇지 세 번째 것부터 약간 템포가 올라오죠 야 이불 위티는 진짜 멋있는데? 손가락도 놓고 말이죠 이 각성된 보석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아주 살짝의 이성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8호 레몬레몬의 힘입니다 자 잡아먹기 준비됐나? 위티 포기해 포기면 편하다고 나랑 이제 평생 레몬 분들 하면서 노는 거야 아 orden cond S 근데 이거 확실히 이블리티 버전이 오리지널보다도 아니라고 훨씬 쉽기는 하네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악마모드답게 말이죠 근데 뭐 보컬모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어 아니네 야 템포 올라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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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숨겨놨었어 히힛 강아지 으아하 요거지 이것이 위티에 맞이죠 위티난도의 응청난 빡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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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쉽지않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요 거의 다 왔습니다 95% 지배 완료 앤 이제 완벽하게 잡아먹고야만 더 자 오오 한 번 더 오나? 우와아아아아아 오오오 미티가 뭐 초후의 발악을 하는데요 하하하하 그리고 납치도 약간 각성했어요 진심네 진심했어 어이 미티 이제 포기하라고 뭘 그렇게 발악하나 포기하면 편해 뭘 그냥 쓰름에 몸을 맡겨 하하하하 아 우오오오 야 죽인다 이거 이렇게 발악하는 모습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아..정황이 상당히 거센데요 근데 이정도면 포갤법도 한데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위티 그렇다면은 괜찮아요 하루종일 영원히 랩도 가능해 또 내 몸간분 ussen 오오옵 와..야 이거 다 진다 역시 일부모드답게 난이도 보여주네요 맞 보건 인정합니다 우리때내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손가락 커지겠죠 지금 내 몸에서 나가 일부럴 내 몸에서 나가 일부럴 잰즈 예비는 버티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 보여 입니다합니다 거의 다 왔구만 그래 이제가 최근이야 이 마지막 템프린다운로러 으iała 그렇게 그렇게 완전 집에